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플렉스 툴이라고 하는 것의 사용법을 알아보는 걸 통해서 이 위쪽에 있는 것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. 플렉스 툴은 무언가를 휘어질 수 있는 형태의 브릭을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생긴 브릭을 한번 찾아보세요. 클릭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브릭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저는 여기 파이프라고 써있는 이것을 선택해서 화면에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. 너무 짧네요. 좀 긴 걸로 주름이 있는 파이프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기호가 있죠. 요거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는 것은 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. 자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휘고 싶다면 여기 있는 플렉스 툴을 선택한 다음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 툴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클릭하시면 그 상태로 고정 이 됩니다. 자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요. 튜브라고 적혀있는 것 자 이것을 클릭해서 화면에 위치시키시면 자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. 제가 몇 가지 예제들을 그 미리 제 프로그램으로 열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열어놓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은 브릭들을 이 화면에 추가해 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. 혹시 안 보이면 너무 힘들게 찾지 마시고 어떻게 쓰는 건지만 살펴보신 다음에 나중에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 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브릭들이 추가됐을 때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것을 기억했다가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. 안 보이는 것을 너무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. 실제로 없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 여기는 플럭스 툴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움직이죠? 좀 징그럽습니다. 자 그리고 적당한 구멍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착 하고 여기에 꽂아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반대쪽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착 하고 달라붙죠?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브릭을 결합한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플럭스 툴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